가수 무대가 가끔 그립습니까 많이 그립습니다 지금도요 오죽하면은 제가 사실 그 앨범 새로 낸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요 그 굉장히 김 공백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목요 라이브 카페라는 게 있어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만 하는 그 시간인데 그 노래 가수를 하는데 제가 코러스를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참 남의 노래까지 이렇게 인터셉트 할 정도면 되게 노래하고 싶구나 글쎄요 하여튼 제 본업이 가수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왜 좋은가 다른 거 다 좋지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노래할 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의 모습이 제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자 머리를 확 하고 드레스를 입고라도요 남들이 머리통 크다 그래도 저는 노래를 잘하고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제일 멋있었다고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밥을 먹는데 그 밥 먹는 뒷모습이 그렇게 멋져 보인대요 전교 1등이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집집이니까